엉땅연필 노래 너무 좋죠?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멤버들이랑 하니톡펜쇼 멤버들이랑 같이 포항에서 여행도 하고 버스킹도 했거든요 근데 또 제가 진짜 이렇게 큰 무대에 서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의 이런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은 무대를 준비를 했는데요 현역가왕 경연에서 불렀던 남이가 여러분들 아시나요? 네 여러분들 같이 춤도 따라 춰주시고 노래도 같이 불러주셔야 됩니다 그럼 남이가 음악 주세요